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저와 함께 사회문화 1등급 만점으로 가는 길 1년 커리큘럼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인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생님 스스로를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 연간 커리큘럼 전체 소개에 앞서서 오늘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미 윤성훈을 알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겠죠. 대다수일 텐데 잘 모르고 있다가 메가패스를 샀는데 맨 위에 사회탐구 맨 위에 윤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 거 들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대개는 선배들의 추천 사회문화는 윤성훈 해라. 강력한 추천 이걸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미리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연간 커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특히나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게 설명회를 겸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강의 전체와 그리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성격과 최근의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한번 망나여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인간 윤성훈이 누구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래 했어요. 사회문화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문화만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흔치 않죠? 흔히 말하는 사회탐구 1타 라인업 중에서 선택과목 중 한 과목만 강의하는 사람은 아마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과목의 1타 선생님들 중에 사회문화 한 과목만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한 24년 만 24년을 했으니까요. 올해 이제 25번째 수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늙지는 않았죠? 다행이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젊고 팔팔한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함께해 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오랜 경험을 이 사회문화 한 과목이라는 것과 농축시켜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생이 사회문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를 표현하는 한마디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믿음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사회문화 이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제를 만들고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1등을 맞게 할 것인가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특히나 다른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잡기에 능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약간 좀 꽉 막힌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그냥 뭐 일생을 그냥 이 과목 하나로 다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축된 그 짬에서 나오는 어떤 노하우와 어떤 그 적중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저를 또 하나 소개하자면 대치동에서는 아마 사회문화 과목에 관한 최다 수강생 그리고 가장 최단 기간에 수강생 모집 마감을 하는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어들 하고 대기자가 수백 명, 천몇백 명 이렇게 대기자들이 쌓여 있는데 이제 메가패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전혀 서운함 없이 현장의 기대감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만족감으로 변환시켜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현장에서 혹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그 서운함을 너무 크게 갖지는 않으셔도 될 거다. 온라인 강의의 또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여기서 또 10분 발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치동 현장 맨 일렬 앞좌석에서 선생님의 튀기는 침방울을 맞으면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연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죠?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전체 1위 사회문화라는 단위 과목 하나를 가지고 사회탐구 영역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난 우리 제자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연구진들 또 저를 여기까지 또 이끌어 주신 분들 모두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거든요. 과거의 저의 커리어가 어땠고 저땠고 이런 얘기를 길게 나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느냐. 그렇죠? 제아물이 뭐 일타다 뭐다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안 오르면 다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에 거는 기대 그것이 좀 한몸에 좀 느껴져서 사실 좀 부담도 좀 됩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작년보다 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제 선생님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나 봐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어우 작년에 강의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재작년 강의를 돌아보면 잘해. 강의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이게 농익을대로 농익은 시기를 지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회춘하는 마음으로 불로장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의, 여러분들의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위라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또 1위라는 타이틀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냥 자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늘 루키인 강사, 늘 신입 강사의 마음으로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올해도 1위는 윤성훈이었다라는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쑥스러운 자랑은 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과도 관련된 얘기인데 25시즌의 2호 수능 데뷔 시즌에 우리 질문 게시판에 질문, 사회문화 관련 질문만 10만 개 육박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실 숫자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문과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연간 커리큘럼 개념 완성부터 기출 분석, 도표 통계, 십지선답, 파이널 적중 예감까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또 거기에 응대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들, 답변 조교들이 항시되기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나는 것들이 바로바로 정리돼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한 과목에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호환하는, 답변과 함께 호환하고 정확함을 찾아 나가고 실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실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의 규모를 원활하게 잘 운영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믿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잠깐 띄워봤습니다. 자, 이제 과목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제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이게 어떤 과목이고 어째서 요즘 들어서 사회문화 선택자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흔히 우리가 사탑 너네 최대 수혜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사회문화를. 작년 수능에,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에 사회문화 응시자가 약 12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25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18만 명이 됐거든요.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50%가 넘는 증가율로 수험생이 증가한 과목입니다. 사회문화가 어떤 면에서 유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한 두 사람의 어떤 자신의 선호도 이런 것만을 반영한 거라면 이렇게까지 증가율이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회문화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치르고 내신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사회문화가 가장 많이 선택돼요. 사회문화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서 가르치지 않는 고등학교가 없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 생활과 윤리가 사회문화보다 조금 많았었어요. 약간이나마 그랬었는데 25학년도 역전이 됐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타과목에 비해서 일단 양이 적어요. 사회문화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양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9등급에서 출발했다면 2등급, 3등급까지는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일단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과목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한 2등급 반열까지 50점 만점이니까 원점수로 치면 40점당 초반까지는 빠른 속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든가 하는 마지노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또 뭐 여담이지만 덧붙여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만점까지 가는 길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어렵긴 합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항시, 사회문화를 6월, 9월 수능까지 50, 50, 50 이렇게 찍는 최상위권 학생은 흔치가 않아요. 아무리 최상위권 학생이라도 42도 나왔다가 50도 나왔다가 그래서 40점 때 초반에서 50점 사이에 등락이 하반기에 좀 심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물론 노력한 사람들이 1등급을 받게 돼 있죠. 40점 때 후반 50점 맞아서 1등급을 받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40점 때 초반까지 감으로써 사회탐구 전체 심지어는 국어수학 영역의 공부 어떤 동기부여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과생들이 사탐으로 그러니까 즉 과탐 선택자가 사탐으로 넘어올 때도 일단은 좀 양이 적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회문화 선택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개념과 어떤 통계 문제든가 이런 것들이 정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도 역시 선택자가 많습니다. 흔히 이제 오해가 있는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말장난 같은 문제가 많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회문화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사회문화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원리 같은 것들 따진다기보다는 약속된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문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를 틀리고 나서 억울한 게 없다는 거죠. 틀리면 반성을 하게 돼요 저절로. 아 이랬구나 다시 책을 열어보니까 개념 약속이 이렇게 돼 있던 거구나 내가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틀렸구나 하는 것을 바로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틀리고 나서 문제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틀렸으면 틀린 이유가 바로 드러나. 그래서 내가 뭘 보완해야 될지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수가 처음에 조금 좋지 않게 나와도 이게 금방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정한 난이도를 항시 유지해 왔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사회문화는 거의 선생님이 24년째 사회문화 수능 거의 수능의 시작과 함께 같이 했는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처음 시작했던 해부터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이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선생님 기억에는. 그리고 아주 낮았던 때가 한 39점이 1등급인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다 44, 45, 46. 이 사이에서 1등급 컷이 끊어지고 40점이나 41점 이 40점대 초반에서 2등급 끊어지고 늘 예상 가능한 난이도와 예상 가능한 표준 점수 예상 가능한 100분위 점수를 항상 획득 가능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직하게 점수가 나와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만 하더라도 또 재작년만 하더라도 2등급이 실종된 과목이 생긴다든가 또는 만점자가 너무 속출했다든가 심지어는 1등급 컷이 41점 막 이렇게 40점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선생님이 타과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은 그만큼 난이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문화는 딱 개념 문제 중에 한두 개 유형별로 좀 어렵게 까다롭게 내고 도표 문제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 좀 심하게 내고 이 정도 하면은 맞을 애들만 맞게 돼 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은 공부한 대로 그대로 맞출 수 있지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변별해서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회문화 과목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 쟁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죠. 선생님 강의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어떻게 보면 덕목이라고 해야 돼요. 덕목.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리스트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문화 1등급 받으려면 개념완성 3회독은 필수입니다. 개념완성 3회독. 선생님의 부류의 명강 같은 개념완성 강의가 있죠. 개념완성 3회독은 필수다. 개념완성 3회독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강의를 한번 듣습니다. 강의를 대충 들으면 이제 1회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을 열어서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는 3번이 정답이었어.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처박아놨다가 모의고사도 풀고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책을 쑥 살펴보면서 끝납니다. 이런 건 3회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3회독은 처음에 개념완성을 정독으로 1강부터 33강까지 쭉 들었어. 이게 1회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복습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3월이나 4월달 중대 모의고사가 있기 전에 강의를 열어봐야 돼요. 강의를. 책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다시 보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배속을 1.4배속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좀 발췌도 해가면서 조금 자세하게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완성 1회독을 하는데 두 달이 걸렸다. 처음에 제대로 완강하는데 두 달이 걸렸다면 2회독할 때는 한 달, 3회독할 때는 보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완전하게 다시 들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혼자서 책 한번 쓸 수 이렇게 보면 사실 하루 이틀이면 다 돼요. 그걸 가지고 나는 개념완성 10회독도 했네. 그런 식으로 치면 개념완성 100회독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온전하게 수강하면서 책을 열어서 빼곡하게 다시 기출문제 관련 문제 갖다 붙이고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 다시 들어보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보고 해설지도 열어보고 이 과정을 싸그리 했을 때 이게 한 회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3회독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출 300제. 여기서 300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가원이 1년에 3번 시험을 내요. 전국연합 모의고사 같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좀 논외로 하고 수능과 직결되어 있는 평가원의 출제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각각 20문제니까 총 60문제고 곱하기 5개년 하면 300문제가 됩니다. 이 기출 300문제를 마치 그냥 성서 다루듯이. 아시겠죠? 한 문제, 한 문제가. 물론 그대로 출제되진 않겠지만 평가원이 어떤 문제를 출제해 왔는지 또 그것들이 매년 어떤 식으로 조금씩 변형되어 가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너무 오래된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선생님이 특별히 오래된 문제지만 꼭 풀어봐야 할 문제들은 뽑아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그거는 좀 놔두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꼭 같이 해주셔야 될 게 기출 300제입니다. 이 기출 300제. 그 다음 세 번째가 도표 통계의 원리를 파악하고 변형 연습하는 거죠. 예년에 출제됐던 도표 문제의 변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문제들을 변형해서 풀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도표 문제들을 변형한 것들을 계속 학습시킬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측 문제를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예를 들면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거죠. 선생님의 적중예감 모의고사 가장 정평이 나 있는 모의고사 아닙니까? 사회문화 수험생이라면 안 해봤을 리가 없는 정말 고득점 1등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안 해봤을 리가 없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예측 문제들을 계속 풀 수 있도록 시즌 프리 적중예감에서 계속 5회분, 6회분 또 파이널에는 13회분, 14회분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하고 수능장에 갈 수 있도록 사실상 미리 보는 수능이나 다름없다 싶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개념, 기출, 도표,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네 가지를 이뤄낸다면 할 건 다 한 겁니다. 할 건 다 한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얼마나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사이사이를 메꿔주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네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네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간 커리큘럼을 짠 겁니다. 선생님의 2025년 그러니까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을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에 개강하는 33강 내외의 불회명강 개념 완성편이죠. 선생님의 가장 대표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좀 수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좀 욕심이 있어요. 올해 커리큘럼의 진행의 핵심은 상반기에 웬만하면 끝장을 낸다. 상반기에 개념도표 기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읍절해보세요. 개념도표 기출 개념도표 기출 요거를 상반기에 한 2회독 정도를 하고 6월 모의평가를 봐서 6월 모의평가가 사실상 첫 번째 수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6월 모의평가 다음 날서부터는 현역 고3이라도 재수생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수능을 11월에 있는 수능을 대비한다. 그래서 수능을 우리는 1년에 쪼개가지고 두 번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짰습니다. 상반기에 수능은 6월 모의평가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전부 개념도표 기출 개념도표 기출 요기에다가 사실상 파이널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라면 파이널을 5월에 해야 되겠죠. 5월에 파이널에 해당하는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까지 요렇게 해서 6월 모의고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자니까 좀 바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들어갈 때 불회명감 개념 완성과 명불어전 기출 분석을 함께 개강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월 말 1월 초니까 거의 동식입니다. 거의 동식이에요. 불회명감 개념 완성에서도 개념 기출 다룹니다. 도표도 다 다뤄요. 개념 기출 도표 다 다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강의에다 다 넣었으니까 그걸 좀 더 풀어서 명불어전 기출 분석 요거 듣고 집에서 자습하거나 복습할 때 명불어전 기출 분석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해설강의 들어보고 요런 식으로 이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도표는 3월에 개강합니다. 불회명감과 명불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도표통계 특강을 함께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6월 모의평가가 사실상 6월 수능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는 6월 수능 6월 수능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나 다름없죠. 그래서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라고 했어요. 요게 5월에 개강을 합니다. 5월 초순 4월 말 5월 초순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가까이 전체 모의고사를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풀어볼 수 있도록 5, 6회 정도 선생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상반기 6월 모의평가를 한 번 수능을 끝내고 그 다음 이제 재수하는 거야. 6월 말부터는 6월 중순부터는 재수한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커리큘럼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요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넘어오신 분들이 이걸 바로 10지선달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상반기 커리큘럼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불회명감 개념 완성과 명불어전 기출분석 도표통계 특강을 이때부터라도 해야 돼요. 이 3개 중에 뭐 하나를 빼놓으면 그 빵꾸가 나가지고 절대 1등급이 안 나옵니다. 3등급이 목표라면 막 한두 개씩 생략해도 돼. 근데 우리가 목표가 3등급은 아니잖아. 맞습니까? 개념 기출 도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 요게 한 2회독 정도 된 사람들 개념 도표 기출이 2회독 정도가 상반기에 끝났다면 1등급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반기 때 십지선다 비밀 특강을 통해서 좀 고난도 문제 얘는 목적성이 아주 뚜렷한 강좌에요. 그래서 아주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대표 또 커리큘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최종분석학세보는 이건 필수 강좌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 하루 이틀 정도 현장에서는 추석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 7개 가지고 10강 이내로 10강이니까 하루 온종일 한번 수강하시면 수능 직전에 하루 만에 전체 범위를 요약하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이널이 적중예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 상세하게 각각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불회명강 개념 완성편입니다. 이번에 표지 예쁘죠? 12월 10일 날 교재에 입고됩니다. 24년 12월 10일 날 교재가 입고가 되고 24년 12월 28일 날 온라인으로 첫 강의가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여기인지 표현이 안 돼있지만 이 사이에 오프닝 강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회명강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볍게 랜딩할 수 있도록 중간 강좌도 설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불회명강은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사회문화 선택자들의 필수 강좌입니다. 제목 그대로 선생님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야말로 불효의 명강이다. 그래서 만 24년 선생님의 경력을 여기다 다 쏟아넣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재밌게 할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이라 선생님이 알고 오신 분들은 선생님 오늘 좀 진지하시네 이러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이 원래 쾌활하고 재밌는 성격인데 전체 일정을 진지하게 설명하느라고 무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될 거고요. 하나의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념, 도표, 기출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개념, 기출, 도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선생님이 불후의 명강을 꼽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선생님의 대표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그 뒤에 이어진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병행해야 될 게 바로 명불어전 기출분석이 되겠습니다. 명불어전 기출분석은 크게 두 개의 교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제별 기출특선 150이라는 책이 있고 연도별 기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개를 동시 합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총 두 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입고는 12월 10일 개념 완성편과 동시에 입고가 되죠. 그래서 같이 교재를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불후의 명강보다 한 3, 4일 뒤에 1월 초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주제별 기출특선 150은 전체 300문, 최근 5개 년간의 300문제, 아까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150개, 절반이죠. 절반을 뽑아서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재해석하고 차기 수능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게 강의용 교재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주제별 기출특선 150이라는 교재고 뒤에 있는 게 연도별 기출특선이라는 교재. 이 두 권이 한 세트인데 주제별 기출특선은 강의용,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될 거고 연도별 기출특선은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자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습을 통해서 기출 300제 전체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연도별로 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 시간 재서 풀어봐야 될 겁니다. 이미 풀어본 문제니까 한 25분? 25분 정도 재고 풀어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상세한 해설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명불어전 기출 분석이 작년에 강의가 처음 런칭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돈돼서 믿고 들어도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강의도 150제 전체를 다 강의를 할 거고요. 명불어전 기출 분석 연도별 기출 편은 여러분들 해설지가 보다 상세하게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습하기에 충분한 그런 교재로 이루어질 겁니다. 선생님의 시그니처나 다름없죠? M스킬2웨브 도표통계 특강입니다. 사회문화에서는 이 도표통계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이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도표 문제 2개, 3개 틀리고도 2등급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됩니다. 도표를 포기할 정도의 정서상태라면 이분이 사회문화를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런 분들은 3등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 극복해야 되는데 너무 안 쫄아도 돼요. 이거 3월에 개강할 거거든요. 3월에 개강할 건데 심지어는 선생님과 처음에 개념 완성을 출발하지 않은 친구들도 도표 강의가 열리면 이쪽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국 사회문화에서 도표통계 문제를 나는 수능 날 꼭 풀어야 되겠어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선택하고 구매하고 강의하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윤석원보다 더 유명한 게 M스킬12가 아닐까 싶은데 도표통계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막 수학적인 원리나 막 이런 것들이 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표를 보는 안목이죠. 표를 보는 안목. 12가지 안목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기출문제와 심지어 선생님이 함께 올해 수능에 이런 게 딱 출제될 것 같다 하는 그 변형 문제들도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M변형 문제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각자 지금 내가 선생님이 함께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각 강좌의 OT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연간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지 강좌 하나하나를 다 지금 상세하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불의 명강과 또 명불어전 M스킬12 이런 강좌들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하시면서 이 강좌의 성격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완강해야 될지 등등의 자세한 설계도는 OT 시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십지선다 비밀 특강 7월에 열립니다. 7월에 여름방학 동안에 불타는 여름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어렵습니다. 1등급 싸움을 위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라도 가감없이 도전해야 돼요. 선지가 10개야. 그래서 답이 3개일 수도 있고 답이 10개 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개 중에 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하고 당하고 당하다 보면 결국 수능날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10개의 선지. 요령 없이 실력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찍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수도 없이 틀리면서 5개념을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5지선다의 답이 하나인 문제를 풀 때는 혹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대강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어떻게 어떻게 맞춰왔다면 여기서는 어림없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고 정확해지는 과정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라는 게 확실하고 정확하지 않는 애매함으로 대충 맞춰왔던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충 몇 개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왔고 이런 사람들을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 박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걸 10지선다까지 늘려놨으니까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이 고비만 쓴 약이에요. 이 고비만 쓴 약을 먹고 넘어가면 1등급은 거의 도달했다고 봅니다. 자,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이 이제 중간에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이미 완강이 돼 있는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2026 버전은 아마도 7월 아마 그 전에 개강될 수도 있어요. 6, 7월 달에 개강될 수도 있는데 6월 모의평가 끝난 다음에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불회명강을 그대로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 아, 지금 8월인데 개념완성의 파이널까지 다 하려니까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좋죠. 또는 복습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죠. 불회명강을 다시 한 번 복습해야 되겠는데 책을 벌써 3회독, 4회독 했더니 너덜너덜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좀 줄인 강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면서 4회독, 5회독을 해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스피드 강좌를 많이 듣죠. 또 늦은 출발로 걱정하는 수험생들 예를 들면 사탑 너는 했다든가 이런 분들 갑자기 과목을 바꿔서요. 이런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개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개념의 2, 3회독 도전하는 분 반수생에게 특히 강추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회명강이 한 30여 강 정도 된다면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은 15강 거의 딱 절반으로 줄인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최종 분석 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특강으로 진행이 돼요.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될 7가지 주제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핵심 7가지 주제만 초단기 학습을 합니다. 단 하루면 충분하다. 빈칸 채우기 개념 복습도 하고 거기에 변형 문제도 있고 추석 특별판 모의고사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최종 분석 학습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이미 다 본 상태에서 나오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6월과 9월까지를 반영해서 내놓겠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하루 특강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24학년도, 25학년도 이 두 해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적중예감 실전 모의고사 이렇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정말 극찬을 많이 해줬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마 한 제가 다세보진 않았는데 DM, 인스타그램에 선생님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DM으로 감사 메시지가 한 2,500통, 한 3,000통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사회문화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은 죄다 선생님한테 DM을 보냈나 봐.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1등급이에요, 만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에 꼭 뒤에 붙어있는 게 적중예감 14회차였어요, 수능은. 이 얘기 정말 많은. 한 2,000 몇백통, 3,000통 중에서 한 1,000통 가까이의 그 얘기가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람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적중예감이 작년에 13회차가 나갔어요, 파이널 모의고사가. 13회차가 나갔는데 수능이 14회차였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패턴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선생님이 지적했던.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 음성이 들린다는 말. 3번이 아니라 4번이잖아 이러면서. 그 수업했을 때 그 선생님 주요 포인트 이런 문제를 틀 때 네가 그래서 틀리는 거야 라는 것을 그때그때 경험했었던. 적중예감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막 35점, 36점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거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지금이 지금 틀린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게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지금 미리 틀리고 갔으니까. 그럼 수능날은 비슷한 오답을 또 고르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라도 더 틀려보게 하겠다는 게. 선생님이 목표였고. 또 적중예감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수능도 연달아 어렵게 나왔어요.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모두 수능이 다 어려웠다. 사회문화가. 적중예감이 그 정도 난이도를 계속 유지해 줬기 때문에. 그 적응 훌륭한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적중예감은 시즌 프리 모의고사가 5월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라면. 그 전에 파이널을 한번 하고 간다는 측면에서. 미리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즌 프리 모의고사는 말하자면 그 해의, 그러니까 올해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전에 나오는 모의고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기출 문제들과 변형 문제들, 또 EBS 문제들을 다 총망라해서 반영해서 변형하고 한 문제들이 5, 6회 정도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내놓는 적중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프리라는 말은 원래 영어 단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프리 시즌이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시즌 프리라는 말은 계절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모의고사다. 이런 뜻입니다. 적중예감 시즌 프리가 4월 말, 5월 초에 출시가 될 거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대비하는데 적절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13회 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 12회가 될 수도 있고, 14회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발표를 나중에 또 할게요. 아마 하반기 커리큘럼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촬영해서 올릴 건데 그때쯤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까지 반영해서 한 땀 한 땀 직접 출제한 문제 어디 가서 문제 주문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야말로 수제 명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과 적중예감 14회는 같을 것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의고사일 거예요. 대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빨리 문제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9월 모의고사를 닮은 형태를 또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9월 중하순. 9월 한 20일경? 9월 한 20일경 그 언저리에서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다. 전체 커리큘럼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의 명강 개념 완성, 명불어전 기출분들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구매하셔서 겨울방학 한 3월 모의고사까지는 대강 1, 2등급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다. 이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주시면 너무 좋겠고 도표통계 특강이 뒤이어서 3월에 열립니다. 시즌프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십지선다, 최종분석, 적중예감, 파이널 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라든가 이런 특강 같은 것들이 조금 몇 개 빠져 있는데 중심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 사람이 1타 아닙니까? 선생님은 1타라는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괴롭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작년보다 잘할 수 있을까? 올해 선생님하고 1타라고 믿고 들었는데 성적 안 나오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교재 하나하나 만들면서 긴장합니다. 이렇게 해설지를 이렇게 써도 되나? 문제의 변형에, 문제의 오류는 없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늘 어떻게 보면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좀 압박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회문화를 가장 오래 한 강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 또 있을까? 다른 어떤 분들 중에? 선생님은 그런 제 인생 경로 자체가 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담감과 책임감보다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신이 있습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탄생한 이래 수능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한 강사로 선생님이 남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1등급 안겨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가 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오후 저녁에 선생님한테 DM을 보내면서 사회문화 때문에 대학 갑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 인사를 제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꼭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열심히 하실 분들 오세요. 열심히 하실 분들. 대강 하실 분들 오지 마. 와가지고 그냥 켜놓고 이럴 거면 켜봐야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리 땀을 뻘뻘하면서 부단히 강의를 설명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가며 어려운 얘기도 쉽게 풀어가며 어떤 문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가며 별짓 다 해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내 삶을 이 공부를 통해서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박약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맥앞에서 사서 그냥 뭐 사탐 맨 위에 사진 걸려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타구나 해서 그냥 눌러서 그냥 틀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부도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못 줘요.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공부잖아. 그죠? 좋은 대학 가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된다잖아.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면 사회탐구 1등급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잖아. 사회문화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선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윤성훈이 가장 검증된 강사라잖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오랫동안 일타로 여겨왔던 사람이라잖아.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열심히 해보시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내놓을 겁니다. 선생님 인생 전체입니다. 그래서 25년 사회문화 강사 인생을 전부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OT 시간이라든가 다른 본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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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